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른 것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어서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당선자를 떠올릴 때면 그의 집값 상승분 이익공유제라는 그의 파격적인 발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집값 공유제 이 같은 용어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상당히 쇼크를 먹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집은 소유한 사람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세입자와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송영길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지난 4월 13일 날 cbs라디오에 김현정 뉴스조에 출연해서 부동산 정책의 이모저모를 이야기하다가 송영길 씨가 내놓은 것이 바로 집값이익공유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주인이 없년이 있는데 오른 집값을 세입자와 나누어 갖자고 주장하는 저 양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주당 당대표 레이스에서 출마한 3인 가운데 유일하게 비문으로 통하는 인물이 바로 송영길 당선자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아마 간절히 그리고 내심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의 당선을 학수고대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송영길 당선자는 자주 문정부와 각을 세우는 또 때로는 문정부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홍영표 의원식 후보는 힘을 합쳐서 이른바 공동전선을 형성해서 송영길 당선자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여러 번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친문의 걱정은 친문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홍영표 후보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충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정말 걱정스럽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차별화 수순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송영길 후보 무리 속에 있는 차별화 전략은 분열과 패배의 길로 이끌 것이다. 꿈도 꾸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홍영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 등 정책 전반에 관해서 기존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청와대의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송영길 후보의 당선은 당분간 당선 간의 일정 수준의 긴장과 균열과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속내나 정책 방향이나 노선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것은 지난 4월 13일 cbs라디오의 김현정 뉴스료에서 비교적 검도 없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상승해서 20대와 30대가 집을 못 구해서 다 쫓겨나고 있고 집을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가 올라서 세금이 늘고 말았다. 무능한 계획에 윗선까지 겹치고 말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당선 간에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각각 40%와 60%로 묶어놓게 되면 쉽게 얘기해 10억 원짜리 집을 사면 4억 원 밖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6억 원이란 돈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최초로 자기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총부채 상환 비율을 90%까지 확 풀어서 바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자기가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벌어서 갚으면 되고 미국적으로는 하면 된다. 미국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한도액이 80%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당선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대책은 사람들을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 세입자가 또 볼 때는 집값을 올려서 국가와 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것으로 비추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당선자는 민주당이란 이름을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바꿔보자 이런 쇄신 메시지를 전당대회 내내 이렇게 발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중이 그의 공약대로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당심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심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전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파워는 막강하다. 여기서 권리당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영향력을 한껏 발휘하는 친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당심과 민심의 분리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송영길 후보가 1위를 했지만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의 표차는 불과 0.59%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물론 송영길 후보가 전체 표수에서 45%를 차지하는 대위원표에서 승리를 했지만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대결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친문들로 구성되는 권리당원표에서 송영길 후보의 선전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불과 홍영표 의원이 예상과 달리 권리당원표에서 0.67%포인트밖에 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표에서 홍영표는 36.62%포인트를 얻었고 송영길은 35.95%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근소했습니다. 그만큼 송영길 후보가 권리당원전쟁에서 상당한 선전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홍영표 후보를 눌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홍영표 후보를 지지하는 친문세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상이나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친문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최다 득표자는 검찰계획의 손봉자를 자임하고 또 자주 그의 바드로로 말미암에서 일반 국민들의 눈살을 지풀리게 하는 그런 인물인 김용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문 송영길 당대표 체제 하에서 친문인 윤호중 당내 원내대표와 그리고 5인 가운데 3인이 친문세력인 그런 체제 하에서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송영길 당대표가 갖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다시피 인기가 급락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부와 송영길 당대표는 일정한 거리두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시사하듯이 송영길 당대표는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략이 제대로 실천될지 의문입니다. 주변에는 온통 친문세력들이 여전히 막강한 그런 진영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고수하는 척과 또 변화를 주장하는 척 사이에 갈등과 분열 그리고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송영길 당선자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